땅에 떨어진 신문을 보니 사건 발생 한 달 전 군사기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유출되었어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아니 권총으로 얘네를 어떻게 잡아? 까아앗 얌마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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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레이저가 있지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어 아이 여방 갔습니다 아이차 여긴 내가 막을테니까 빨리 가 아잇 다시 스타트 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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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잡았죠 아잇 빨리 힘을 모아서 아잇 제발 제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진짜 지금 만큼은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고 일단 안해는 걸 꺼내야 돼요 에잇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고 저희 팀원이 목표 차량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탱크 바로 옆에 있으면 못 쏘지 아 쏘는구나 오 이 사람들이 어 탱크를 눈앞에서 쏘면은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진짜 아파요 이동수단이 뒤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 여기 여기 여기가 맞나 하이 여방 갔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어 아 쏘지 마세요 진짜 아우 아우 따가워 목표 차량이 뭐야 도대체 아 여기 있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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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 나왔죠 이쪽으로 와서 구자오님 같이 가 아잇 구자오님 같이 갑시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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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킬은 너무한거 아니라고 어? 스포킬은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는 어? 제네벼랑 협약에 어긋나는거야 이건 어? 당신도 탈수없어 내가 못하면 너도 못타 내가 못하면 너도 못타 어? 내가 못하면 너도 못타 어? 어딜가십니까? 갈거면 저를 같이 데리고가세요 아아! 네이저 다시타! 아아 다시타가서요 아아 안돼 안돼 안돼! 아들! 아들! 아니 싸이님 우주 왜키자라 도대체 공중지원이 필요하다 발사 아아! 아아! 탱크 탱크! 지상군에 신경을 씁시다 다초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제 하늘에 아무도 없죠? 탈출로 탈출 탈출 탈출로 어어어 내 레이저 내 레이저 레이저 내 레이저 아직 박살 아아! 제가 일단 탱크를 타고서 전투기를 일단 잡을게요 저한테 맡기고 갈 길을 가십쇼 발사! 발사! 나이스 샷! 잡았습니다 컷! 발사! 빨리 가! 여긴 내가 막을테니까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아포칼립스 항구 들어가도록 갈게요 출발하트! 아! 탱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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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낙하산 펴! 낙하산! 낙하산 펴! 아무거나 타시고 바로 출발해 볼게요 탱크가 진짜 많이 있어요 잠겨있는데 안 열리는데 헤드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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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롤스님 아까 전에 전투기로 저를 열 번 이상 죽이셨죠? 초코롤스님 어? 아까 전에 저를 전투기로 열 번 이상 죽이시죠? 초코롤스님 낙하길 스타트! 앗! 아들! 다잇! 인님 안녕하세요! 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잇!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모두 쉿! 진짜 하세요! 내구독 프롬 업 업 업 업 네네네네 내구독 프롬 업 내구독 프롬 엔즈 프롬 창으로부진 제가 이런거 보고 박수가 된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루 뒤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엔즈 프롬 창으로부진 지금 이제 총알이 없어 근접전이예요 이제 아잇! 좀 자자! 인님! 사랑합니다! 어우! 와 방금 누구야? 아니 잠깐만 이거 탈수있나?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아아! 세팅열차가 출발합니다 아하아아아아아 아하아아아 수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수박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수박님 에잇! 아잇샷! 나잇샷! 나잇! 나잇! 나잇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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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잇! 쌀국수 뚝배기 이건 도대체 무슨 전쟁이란 말인가요? 진짜 총알은 떨어지는데 저희 계속 싸워야 됩니까? 화해하고 삽시다 여러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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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런 굴욕을 겪게 하더지만 어? 나잇샷! 나잇샷! 안돼! 그건 너무 내려! 내리세요! 내리시라구요 초코롤스님! 그건 제꺼에요! 하이여 반갑습니다! 초코롤스님! 세야! 닥터! 초코롤스님! 세야!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경찰 불러야겠는데 구! 일! 일! 스타트! 아 지금 경찰을 부릴수가 없어 오케이! 좋았어! 어! 어! 너무 힘듭쎄요! 마지막에는 이겼습니다!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